동시에 빵을 먹은다음에 질갈하도록 하죠 어 레조사하나 더 찾았다 필요한사람 저도 저도 뭐야 이거 다리에서 방금 총소리 났는데요? 네? 난 들었어 어떡해 가야죠 뭐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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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줘요 3명이야 3명 난 어떡해요 나는 왜 항상 두 선생님 말을 무시했다가 죽는걸까? 저 사람은 진실 밖에 말 안하는데 이가 나 swooping 나는 그냥 당연히 아닌줄 알아가지고 저도 솔직히 안 믿었어요 맞죠 근데 항상 맞아 진짜 진실만을 말해 여기 아니었나 올라가는것 아 여기 약간 오른쪽인가? 어디였지 여기 올라가는 곳이? 여기였던 것 같은데 얘네가 얼마나 수사반냐면은 장인양을 맞으면서 기다려요 개국 쏘는데 근데? 다리에서 사우나 보자 그리고 저 친구들의 포지션이 진짜 완벽했던게 한 명을 앞에 세운 후 두 명이 대기하고 있네 어? 있다 있다 봤어요 봤어요 쟤도 본 것 같은데? 그런가? 봤어요 봤어요 뭐 도진다 엄청나는데 도수인데? 아니 슬탈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터지네 정말 정확한데?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